올해가 청소 좀 할까? 어떻게 하지? 스마트 뱅킹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. 스토어 있으시죠? 스포요? OTP라고 해서. 원피트요? OTP. 이게 뭔지 모르겠네. 지연이가 블랙핑크분들을 너무 좋아해요. 다 따로따로 있어. 삐걱삐걱거려. 지연이를 위해서는 내가 끝까지 한번 해 보자. 여보세요. 지연. 라이브 방송을 해서 오랜만에 인사를 좀 드려보자. 왠 바보가 있어요, 내 사진기에. 라방을 몰라요. 어? 뭐야? 이거 사진 찍혀? 너무 좋아. 어떡해. 어떡해. 떨리더라고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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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